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레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한 발레 슈프림 2022 공연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의 김기민 발레리너와 함께 유명한 발레 스타들이 총출동한 발레 갈라여서 많은 발레 팬들이 공연장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날 공연에는 19명의 무용수들이 10개의 작품을 선보였어요. 모든 무대가 끝나고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커튼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공연의 첫 시작을 활기차게 열어준 작품이었던 파리의 불꽃 그랑바드데를 한 야스민 나그디와 줄리안 매키입니다. 나그디의 후회 때 턴과 줄리안 매키의 점프가 매우 돋보이는 무대였어요. 라우마인호프 음악 아사프 메세라 안무의 스프링워터를 춘 이사빌라 보이스톤과 다니엘 카마루고입니다. 짧은 작품 속에서 모든 테크닉을 완벽하게 보여준 커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박유진, 이준수의 흑조 그랑바드대였습니다. 대선배들과 함께하는 무대여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이 조금 보였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영스타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작품 주빌리 바드대의 최유희, 윌리엄 브레이스웰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식인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기념하여 2012년에 초연된 작품이라고 해요. 다음은 해적 그랑바드대의 마이아 마카텔리와 다니엘 신킨입니다. 특히 다니엘 신킨은 발레계의 전설 미아이 바르시니코프를 연상시킬 만한 외모와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만홍 침실바드대를 한 알리나 코조카루와 프리드만 포길입니다.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 연기로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어요. 백조의 호수 중 백조 아다지오를 선보인 이아나 살랭크와 마리안 발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데뜨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애절한 사랑 연계가 더욱 돋보이는 듯한 무대였습니다. 또 다른 영스타 김유진 발레리나입니다. 긴 팔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움직임이 매우 아름다웠어요. 르팍 빠드대의 도로테 질베르와 마르셀로 고메즈입니다. 현대적이면서도 관능적인 멋진 2인무였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한 마리안엘라 누니에즈와 김기민입니다. 돈키호트의 그랑바드대를 했는데요. 누니에즈만의 절제된 키트리가 정말 예뻤고 김기민의 턴과 점프는 정말 굽복굽이라는 생각이 드는 저의 원픽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총 18명의 무용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냈는데요. 발레 갈라는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연이라 매 순간순간이 하이라이트여서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고국 무대에선 김기민 발레리노를 다른 동료들이 한 번 더 축하해주는 기분 좋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수줍어하는 김기민 발레리노가 귀여웠어요. 커튼콜 마지막 장면 감상해보세요. 이렇게 발레 슈프림 2022 첫날 공연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팜플렛을 구매한 사람 중 40명에게 사인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까이서 무용수들을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큰 환영을 받으면서 김기민, 마리아 넬라 누니에즈, 도르테 질베르, 마르셀로 보메즈, 이아나 살렌코, 마리안 발터, 야스민 나그디, 줄리안 맥케이가 나왔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지쳤을 법한데도 팬서비스를 많이 해주면서 함께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함께 간 친구는 사인회 당첨이 되어서 저도 사인 감상을 할 수 있었어요. 모두의 발레를 위해 냉큼 영상도 찍었답니다. 사실 이번 발레 슈프림 2022 공연에는 러시아 마리스키 발레단과 볼슈이 발레단에서 8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러시아 발레단에서는 김기민 발레리노만 참석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속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을 텐데 한국 팬들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김기민 발레리노와 또 함께 무대를 빛내준 18명의 모든 무용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발레 슈프림 2022 공연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